시작한 지 저희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발로 다가갔다가 빠졌다가 그것만 했었는데 뭔가 심심하다 뭔가 조금 더 표현을 다양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윈터가 다 손을 이렇게 넣을 때? 빨리 떨면서 살짝 이렇게 해보자 그런 거랑 이제 옆으로 도는 것 같은 경우도 천천히 일어나야 돼? I'm on the next level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살짝 옆으로 틀었다가 해야겠다 이걸 뺄 때 다시 살짝 옆으로 틀었다가 이걸 뺄 때 다시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 했을 때 카메라를 딱 떨어진다 약간 그런 왜냐하면 하하는 입김에 흔들린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방식의 촬영이 진짜 또 이게 뭔가 주는 생동감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보는 분들도 뭔가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느낌 좀 들거든요 그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관객들이 직접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게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면 렌즈를 엄청 와이드하고 넓게 보이는 렌즈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렌즈 특성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 입체감이 살아나고 바로 코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느낌을 주는 렌즈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이제 직접 못 보니까 그런 걸로라도 대리만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안무를 알아야 이게 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근데 이게 보통 안무를 외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시간이 그렇게 또 다른 프로도 하시면은 많지가 않으셨을 텐데요 인기가요가 일요일 날 방송인데 있죠 저희가 목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먼저 계속 들어서 듣고 목요일은 이제 노래만 이제 익숙하게 하는 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동선에 따라서 이제 제 위치 체크하고 이번 주 거의 역대급이고요 그치? 아 근데 이번 주에 유독 좀 어려웠어 인원이 많을수록 힘들지 이거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그런 디테일 같은 거 가다듬고 아 아 아 으 里 soul 기상 consid 파워 으 으 음